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샘올트먼 대표가 7개월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CEO가 우리 반도체 경영진을 만난 이유를 김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6월 방한 당시 한국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언급했던 샘올트먼 대표.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하고 SK하이닉스 최고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또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국내 스타트업도 만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올트먼 대표가 반도체 기업을 만난 이유는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전용 반도체인 GPU 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 생산은 미국 엔비디아가 90% 이상 담당하며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채 GPT가 고도화될수록 엔비디아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올트먼 대표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필요성 역시 커진 겁니다. 대만의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반도체 파트너십에 뛰어들고 있어 오픈 AI를 고객사로 모시기 위한 경쟁 역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